분야별 국제 녹색 기술 및 상품, 검증, 인증, 업무화, 녹색 도시 및 교통 인프라 건설, 교육, 녹색 상품 거래소득이 현실이 되는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국제 녹색 상품 실천을 위한 국제협약 및 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ICO와 이미 3년 전에 국제협약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상 목적사업 마음세계 항목을 실천하기 위해 강남 티백쪽 자치주에 국제기구 공동사업국과 국제녹색검증센터를 설립하여 일대일로 연선 국가 전 지역의 국제녹색기술상품 검증, 인증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강남 티백자치주 내에 국제녹색기술상품 기업 등을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 국제녹색기술상품 기업을 강남 티백자치주 내에 받아들이는 국제기준이 국제녹색검증인증 INGO WGCIDC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검증 인증을 통과한 기술 및 상품에 대한 세관, 통관, 업무와 위생허가, 재난안전허가 및 탄소배출권 거래소 업무도 공통된 목적으로 쌍방협조하여 동동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학위, 국제유무용자격 등 국제기술에 대한 국제감정 분야 및 기후환경에 관한 국제녹색교육과 글로벌은행, 시범구역, 운영업으로 함께 시작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녹색버드, 국제녹색기술 검증된 전자화폐 등 전자화폐기술 블록체인을 포함하여 전 분야가 검증되고 인증된 기술과 국제금융업무도 협조하여 공통으로 공무를 수행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부터 산림, 수산, 임업, 공산 분야 등 에너지, 개발, 건설, 물류, 인프라, 대우도시 등 사회정부나 분야에 걸쳐 SICO와 협력하여 단난, 티벳주의 경제 활성화를 기점으로 중국, 접경국 전 분야 국가와 유럽, 아프리카도 공통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공중하여 일대일로 정책과 국제적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공통된 정책을 이룩함으로써 같이 주민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역사적 사명에 비베쪽 자치주와 SICO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